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신일 PTC 온풍 펜히터입니다. 겨울철 가정에서 보일러를 대신하는 따뜻한 파트너가 되어줄 멋진 제품입니다.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전해드릴게요. 먼저 소비전력 부분입니다. 1500W라는 힘찬 출력을 자랑하고 있어요. 빠르게 공간을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강력한 힘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효율이 매우 좋은 편입니다. 설치 형태는 탁상형으로 데스크 위에 두거나 심지어는 발 아래에도 놓을 수 있습니다. 탁상형은 이동이 매우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혹시나 데스크에 좀 크다면 손잡이 있는 휴대용 타입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큰 다이얼로 간편하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헤드 회전 기능까지 갖춰져 있어 방향도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 제품이 전기식이어서 연료 소진이나 가스 누출 같은 위험도 없습니다. 신일 PTC 온풍 펜히터가 이번 여러분의 따뜻한 겨울을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